연결어 파트 시작해 봅시다. 연결어는 말 그대로 연결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문항수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출제 범위가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이렇게 세 가지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걸 문법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해석으로 풀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해석으로 풀려면 문법이 같다라는 말이요. 자, 품사가 똑같을 때는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해석이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문법적으로 접근하는지 먼저 보고 갈게요. 전치사는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기억하세요. 전치사 뒤에 명사. 자, 접속사는 여기서 비교할 접속사는 바로 부사절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절이 연결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접속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접속부사는 부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은 못해요. 의미만 더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컴마 찍고 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비교를 좀 해볼까요? 만약에 전치사랑 접속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명사가 왔나 절이 왔나 판단해서 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접속사냐 접속부사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접속사는 절을 연결해주지만 접속부사는 절 연결하는 역할은 못한다.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품사가 같으면 무슨 문제라고요? 해석 문제입니다. 자, 해석이 같으면 무슨 문제라고요?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문제 푸는지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 접속사와 전치사를 먼저 보고 갈 건데 먼저 부사절 접속사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사라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연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부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다 빼버려도 완벽한 주절이 남아있어요. 자, 얘는 두 개의 완전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절에 종속돼서 부연 설명을 하는 역할입니다.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접속사로 시작해서 완전절 그리고 또 다른 완전절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절로 시작해서 접속사 여기 들어가고 완전절 두 개의 완전절을 이번엔 뒤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각각의 접속사의 뜻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볼까요? 자, 먼저 시간의 의미의 접속사들 같이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속사들, 시간의 의미의 접속사들은 때로는 다른 의미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다른 품사로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의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로만 먼저 기억을 할 거예요. 자, when, 뭐 뭐 할 때입니다. when, 뭐 뭐 할 때. while, 동안에. while.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as soon as. after, 후에. after. since, 이래로. since. whenever, 뭐 뭐 할 땐 언제든지. whenever, as. 뭐 뭐 하면서, 뭐 뭐 함에 따라서, 뭐 뭐 할 때. as. before, 전에. before. until, till. 뭐 뭐 할 때까지. until, till. once. 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할 때. once. 뭐 뭐 하자마자, 뭐 뭐 할 때. 자, 여기까지 의미 기억했나요? 여러분들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해석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단어처럼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쓰이는지. 접속사 찾아서 먼저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디 있죠? 응,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죠? 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절 두 개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끊어볼까요? 자, 여기 콤마, 콤마, 콤마. 콤마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찍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해석해 볼게요. When I came, 내가 왔을 때, she had already left. 그는, 그녀는 이미 떠났었다. 이거죠. 뭐 뭐 할 때, 시간의 접속사. 두 번째. It has been 10 years. 10년이 지나왔습니다. Since I met you. 내가 널 만난 이래로. 이거죠. 세 번째. As soon as I arrived, 내가 도착하자마자, I'll call you. 내가 너에게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 다 완전절을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고, 접속사가 어떤 건 앞에, 어떤 건 뒤에 나오기도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쓰이는 게 바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이번엔 장소의 의미의 접속사를 볼까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Wherever. Wherever, 어디서나, 어디에나 이런 의미고요. Wherever she goes,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she draws attention to herself. 그녀는 자기 스스로 주목을, 주목을 끈다, 주의를 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됐죠? 자, 이번엔 조건의 의미의 접속사들 한번 쭉 살펴봅시다. 오, 조금 많은데요. if, 만약, 뭐뭐라면, if. 두 번째, unless, 뭐뭐하지 않으면, unless, 뭐뭐하지 않으면. 얘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을까요? 얘랑 얘랑 반대말이라 생각하십니다.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if, not.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갑니다. assume that, assuming that, 같은 뜻이요. 뭐뭐라 가정하면.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하면. suppose that, supposing that, 뭐뭐라 가정하면. 이 푸의 대용어구로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in case, 뭐뭐한 경우에. in case,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뭐뭐라 한다면.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as long as, as far as, 뭐뭐라는 한. as long as, as far as. 마지막, unconditioned that, 뭐뭐라는 조건으로란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의 의미의 접속사들이었어요. 예시 또 가볼까요? if you want some more, 접속사 여기 있죠. 네가 좀 더 원하면, feel free to ask me. 나에게 언제든 자유롭게 물어봐 이거겠죠? 요청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완전절과 완전절 연결하는데, 여기는 명령문이라서 주어가 생략되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unless you're full.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뭐뭐하지 않으면. if not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럼 너가 해석 어떻게 해요? 배부르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have some more, 더 먹어 이거겠죠? 자, 세 번째가요. given that, 요게 접속사죠. she likes children. 그녀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teaching, 가르치는 것은, as the right job, 올바른, 적절한 직업이다. for her, 그녀에게 이렇게 나온 문장입니다. 역시 두 완전한 절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유의 의미의 접속사들이요. because, 많이 봤죠? 자, 별표 칠게요. because, as, since, 뭐뭐 때문에란 뜻입니다. as랑 since는 아까 시간의 의미의 접속사로도 나왔었죠? 자, 이게 한 가지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유의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now that, 뭐뭐이니까,란 뜻입니다. 예시해 볼까요? he is in hospital. 그는 병원에 있다. 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he had an accident. 그가 사고 났기 때문에. 여기는 컴마가 없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now that, 이게 접속사. you are in charge. 네가 이제 담당이니까, 이 뜻이겠죠. you can take care of the files. 너는 그 파일들을 네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정리됐을까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목적의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so that,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으로 쓰였고요. 자, 여기서 살펴볼까요?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어놓을 수 있겠네요. I bought him a phone. 나는 그에게 전화기를 사줬다. so that I could reach him. 내가 그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같은 뜻입니다. in order that I could reach hi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so that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 가운데다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케이스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접속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시고, 앞에 부분을 너무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시고, that 뒷부분을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so가 나왔을 때는, 뒤에 품사가 형용사나 부사, such가 들어가면, 뒤에 명사가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장 한번 볼게요. He spoke so fast that I could not understand it. 그가 너무 빨리 말해서, 내가 그거 이해할 수 없었어, 이 뜻이야. 두 번째 가볼까요? He spoke, 그는 말했다. with such a clear voice. 아주 명백한, 너무나 명백한 목소리로 말을 해서, dead. I could understand every word. 나는 모든 말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여기 보세요. so, dear, fast. 품사가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so를 썼고요. 자, search 뒤에 여기 명사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search를 사용한 거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양보와 대조 의미의 접속사들이에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비록 뭐뭐한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whereas, while, 반면에, 라는 뜻이 있어요. while은 아까 동안에, 라는 뜻도 있었죠? 반면에 의미도 있습니다. no matter how, 자, 이걸 한 단어로 however, 라고도 말을 해요. 아무리 뭐뭐한다 해도, 라는 뜻으로, 이건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이거하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however가 접속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접속 부사로 나왔을 때는, 뜻이 그러나가 됩니다. 뜻이 좀 달라지죠.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뒤에서 또 볼게요. although I was bored, 내가 지루했음에도 불구하고, I paid attention, 나는 주의집중했습니다. to what she was saying, 그녀가 말했던 것에, 이거죠. while I have many friends, 내가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그런 반면에, I feel sometimes lonely, 나 가끔은 외로움을 느껴, 이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엔 양태의미의 접속사예요. as가 또 나왔어요. as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듯이, 이런 의미가 있고요. as if나, as though는, 마치 뭐하듯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and is living soon. 애는 곧 떠나, 이거죠. she spoke, 그녀는 말했다. as if, 마치, she or my friend. 그녀가 내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유사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와 전치사 구별하는 거,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부사절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절이 와요, 절.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요? 명사가 와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 지켜요. 접속사 뒤에 절, 전치사 뒤에 명사. 잘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자, 전치사가 때문에라는 전치사를 볼 건데, 이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원래는 되게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 because, 자, because, 5부까지, because of, because of, 기억할 수 있겠어요? because of, 전치사. 다시 한번 뭐라고요? because of, 전치사. 그럼 뒤에 뭐가 온다고요? 명사가 온다고요. 자, 이번에는 접속사가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진 애들 같이 기억할게요. because 까지만 해요. 그러면 얘는 접속사예요. because, because, as, since, now that. 얘네들은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때문에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근데 보기에 because of도 있고, because도 있다. 무슨 문제? 문법 문제라는 거죠. 뒤에 명사 있으면 because of가 답, 뒤에 절이 나오면 because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despite, inspired of,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도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얘네들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모인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고 뒤에 뭐 온다고요? 절이 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비교해 두시면 돼요. 자, 정리됐으면 문장 한번 봅시다. 예품사 뭐예요? 전치사. 무슨 뜻?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darkness,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He didn't turn on the light. 그는 불을 안 켰다. 자, 뒤에 명사 나왔으니 전치사 기억하시고요. 도, 품사 뭐라고 했죠? 접속사로 나온다라고 했죠. It was dark.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He didn't turn on the light. 그는 불을 안 켰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의미로 뭐뭐에도 불구하고지만 전치사면 뒤에 명사, 접속사면 뒤에 명사, 뒤에 절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배운 거에 맞춰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지 아닌지 먼저 구분하시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문법 문제로 빠르게 해결하시고 문법이 같다 그럴 경우에는 해석 문제, 품사가 같으면 해석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준비됐으면 풀고 오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해석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좀 판단을 먼저 해봅시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여덟 문제를 풀면서 해석이 필요한 게 몇 문제인지 한번 보실래요? 해석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문법 문제라 해석이 필요 없다. 이런 거 있죠? 몇 문제 정도 될까요? 해석이 필요하다. 네 문제? 네 문제? 같이 가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는 1번은 once랑 as가 둘 다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once는 뭐뭐 하자마자 일단 뭐뭐하면 이런 뜻이고 as는 뜻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때문에 뭐뭐할 때 뭐뭐함에 따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부엉이들은 이 단어 보고 갈까요? 야행성이라는 뜻이요. 야행성입니다. 자, 뒤에도 볼게요. they are active. 그들은 활동적이래요. 밤에 활동적이기 때문에 야행성이라고 하는 거겠죠? as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를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니 이거 부사절 접속사 둘 다 해석 문제였죠.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거는 해석이에요. 문법이요. 문법 문제예요. although는 접속사 despite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 접속사가 정답. 그럼 안 읽어도 되겠죠. 이런 거는 although he hurt his leg. 그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he completed the marathon. 그는 마라톤을 완수했다. 이거겠죠. despite과 although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품사가 다르다. 이거였죠. 자, 3번 볼까요? 3번 while은 품사, 접속사. inspired up, 전치사. 뒤에 절 나왔으니까 정답 접속사. while I was waiting for you. while은 여러분은 전치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니까 뭐 해석도 안 맞고 문법도 안 맞죠. 자, 네 번째 가봅시다. 네 번째는 so 보고 that이 답이에요. 그죠.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the stain 그 얼룩이 was so small 너무 작아서 that I could not recognize it 내가 이걸 알아볼 수 없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ich는 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과 절 완전절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해서 얘는 답이 안 되겠죠. 자, 5번도 한번 가봅시다. 5번도 역시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if가 만약 뭐뭐라면 unless는 뭐뭐하지 않으며 이니까 두 개가 상반되는 의미가 돼요. 자, 너가 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면 이 맞겠죠. 요거 정답 해석 문제 you need to practice harder 너는 그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돼 이 뜻이죠.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도 뒤에 절, 절 두 개 연결됐으니 부사절 접속사 문제고요. 해석해 봐야 돼요. 이것도 He tries to shut down 그는 그의 컴퓨터를 그냥 닫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여기만 해석하면 그리고 여기까지 문장 절이 한 번 끝났죠. It gives him an error message. 자, 이것은 그에게 error message를 줍니다. 그가 컴퓨터 닫으려고 할 때마다 error message가 난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whenever, 뭐 뭐 할 때마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since는 때문에 혹은 이래로라는 의미니까 여기서 맞지 않죠. 자, 7번 볼게요. because도 부사절 접속사 even though도 부사절 접속사니까 이것도 역시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부터 또 해석해 볼까요? 몇몇 사람들은 cannot sleep 잠을 못 자요. 그들이 insomnia가 뭐예요? 불면증 불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에 못 잔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잔다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because 정답. 마지막 8번입니다. though랑 despite은 둘 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뭐 뭐 해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었고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이니 뒤에 품사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 all these obstacles 명사 왔네요. 그럼 despite 전치사가 정답이 되겠죠. 이런 모든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끊고 he refused to give up 그는 포기하는 걸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전부 풀어봤습니다. 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여기는 문법이냐 해석이냐 먼저 판단하시고 문법으로 풀 수 있는 건 빠르게 푸시고 해석이 필요한 문제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